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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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켜고 지금 화딱도 한 번도 못 친 것 같은데 아... 하나 했다 미안한데 뜨거운 복숭아 아이스티즙 만들고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차가운 핫초코 만들어주세요 무슨 시나몬을 갭빼 빼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 하나 했다 그래 켰으면 하나라도 해야지